확실히 신체활동 많이 하는 것이 두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혹시 운전도 운동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차가 나온다면 탈 생각 있으신가요? 미시간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차에 탑승한다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밖을 본다 또는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한다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무인 기술을 바라는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없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어느새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을 제치고 무인 차 개발에 엄청난 속도를 올리는 곳은 다름 아닌 구글입니다. 지난 5월 구글은 운전대와 페달, 브레이크는 사라지고 출발과 정지 버튼만 있는 무인 자동차 시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자동차 천장에 설치된 센서가 주변 사물들을 파악해 장애물을 피하게 하고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는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발과 정지를 판단합니다. 구글은 이미 2009년부터 비밀연구소 X에서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오는 2017년에는 무인 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인데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도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주차하는 기능이 탑재된 무인 차를 2017년까지 선보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질세라 자동차 제조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GM과 BMW, 도요타 등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주행실험에 나섰고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0년에 무인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무인차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는 건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운전이 필요 없는 차는 꿈같은 소식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 오토모티브는 무인차가 컴퓨터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어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확률이 0%에 가까울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고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컴퓨터가 100% 제어하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킹에 취약하다는 맹점도 있는데요. 미 연방조사국 FBI는 무인차가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범죄자들에게 손쉬운 범죄수단이 될 것이라며 무인자동차를 잠재적 무기로까지 규정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인은 무인차로 인해 택시와 버스 운전사, 교통경찰 등의 직업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이미 속도 위반에 이른 무인자동차 상용화 머지않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